아... 내 다리 안 잡혀... 좋아요 와 구독 제발 이번 창고에는 총이 나오기를 바래요 그대이길 바래요 아싸 잘쓴다 아니 구조롭게 쏘나 이게 다 맞나 이거 핵인거 아니야 이거? 이상하게 쏜데 다 맞잖아 이거 신고해 신고해 아 신고도 못하게 해놨어 시간 멈춰 이건 다른 사람 유튜브인데 배그 원래 1등하려면 핵이라는 보스 못잡아야 되는 게임 많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맞는거 같더라 요즘에 1등하려면 보스 못 잡아야 돼 핵무새가 돼버렸지만 그만큼 핵도 많으니 용서해 주시오 11번 와 잘 쏜다 잘 쏘는거야 핵이야 데스캠 보고 신고하고 가자 핵은 맞는거 같은데 뭔가 아닌가? 이렇게 보면 또 아닌거 같고 맞네 핵이네 어떻게 핵 같더라 aced Dakken 시д Plant Bang 데스캠인데 숫자로아 안보이네 자기가 내wn 소니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 소니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휴 생각해 네비 도어 소닉님 11개월 연속 구독감사합니다 소닉님 11개월 구독감사합니다 아우 시끄러워 천천히 하네 11개월 구독감사합니다 발소리 핵이야? 문을 왜 써? 아우 핵새끼다 진짜 옷을 예쁜거 입었길래 해가 아닌가 했더니 그럴까 안잡혀도 서버를 좀 바꿔볼까? 아우 심하다 심해 진짜 심하다 그지? 나 숨어있었는데 명예현이님 2개월 연속 구독감사합니다 명예현이님 2개월 구독감사합니다 뭐하냐 이거 말고 하나 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즐겨찾기. 진짜 너무 짜증나 진짜. 이 색 다 어떡해 이거. 게임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짜증나 진짜. 너무 짜증나. 보자 치즈기. 아 파이킹. 잘했는데 치킨 한 번 먹으려고 그러지. 너무 아름다 진짜. 고려를 옮겼네 도래. 메탈이 안 잡혀. 게임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 울어. 아니야. 울면서 해야지. 이래야지. 법칙을 고쳐주겠지. 이렇게 맨날 웃으면서 게임하는.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정도면. 다른 사람들 얼마나 고통받고 있잖아. 요즘 3일 동안 맨날 이랬어. 맨날. 맨날 뭐 할만하면. 해같아 죽고. 해같아 죽었는데도. 핵무새라고 그러고. 해가 아닌 것 같은데. 맨날 이러고. 어 개못한다 이러고. 어 나 울어. 핵이 너무 많아서 울어. 이거. 법칙에서 해결해 달라고 그래. 빨리. 렉 걸렸어. 2명. 3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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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